모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은사망 모바일 총괄실장 김창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은사망 모바일 개발 PD 김주형입니다. 2022년에도 검은사망 모바일 스튜디오는 모험가 여러분들의 곁에서 수많은 추억을 쌓아왔는데요.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검은사망 모바일과 함께 해주시는 전세계의 모험가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깊을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검은사망 모바일을 지켜주시는 모험가 여러분 모습을 볼 때마다 더욱 힘내서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하는 검은사망 모바일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험가 분들이 좋아하실지 더 나은 방향은 없을지 스튜디오의 모든 분들이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뤄낸 결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모든 패치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걸 꼽자면 공용무기 업데이트와 길드 챔피언십이 있을 것 같아요. 클래스 변경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공용무기도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드 챔피언십도 이전에 진행했던 라모네스 카르케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편의성 패치들인데요. 메인 의뢰를 가문 통합하거나 카메라 줌아웃 최대치 조정한 작업이나 또 최근에는 가문 내 다른 캐릭터의 가방을 보고선 아이템을 꺼낼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도 있는데요. 큰 업데이트는 아니지만 모험가님들이 좋아해 주셔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편의성 개선은 계속 꾸준히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게임 플레이를 하시면서 렉이 발생한다거나 서버 불안정 현상 같은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개선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원활한 서비스 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테르미안 절벽에서 소원을 담아 풍등을 날리던 모험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한데요. 올해에는 아름다운 불꽃놀이와 함께 더욱 힘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에도 모험가 여러분들의 곁에서 함께하며 더 멋진 게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3년은 검은토끼의 해라고 하는데요. 토끼는 번영과 풍요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모험가 여러분도 올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어지길 바라며 저희도 모험가 여러분이 바라시는 즐거운 모험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칼편 연예 이후 신규 클래스 매구가 출시됐는데요. 매구는 연예에서도 모험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셨고 출시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플레이해 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사도 정말 많은 모험가 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계신데요. 우사는 1월 중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매구가 12월 13일에 전세계 동시 업데이트 된 것처럼 우사도 1월 중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글로벌 전세계 동시 업데이트 됩니다. 매구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우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2023년에도 검은사막 모바일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준비해봤습니다. 모험가 여러분들의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올해에도 검은사막 모바일 잘 부탁드립니다. 모험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